음악 전국의 신 에드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5강이고요. 이 35강을 끝으로 우리는 일제감정기, 일제식민지시대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부분, 사회와 문화 부분을 끝으로 싹 끝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출지율이 조금 낮기도 하면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잘 잡으시면 특별히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민족문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도대체 어떤 역사 왜곡을 하냐. 일단 자기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단체를 만듭니다. 조선의 역사를 편하게 수정한다라는 조선사 편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단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주장했던 쓰레기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역사 왜곡이에요. 타율성론. 조선의 놈아. 니들은 단 한 번도 니들 스스로 발전한 적이 없다. 항상 남에 의해서. 고려 시대 때는 원나라에 의해서. 그 다음 조선 시대 때는 청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딱 반박을 하나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한글을 니들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글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바로 깔 수 있죠. 그 다음 일본이 주장했던 멍멍이 같은 소리가 정체성론입니다. 그거 아니 조선아. 니들은 우리가 식민집에 들어가기 전에 니들은 고대에 머물러 있었어. 원래는 중세 그리고 근대로 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정말 럭키. 운이 좋았어. 우리가 식민지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대에서 중세를 건너뛰고 바로 근대로 올 수 있었어.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정체성론입니다. 이게 또 멍멍이 같은 소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딱 하나만 예시되면 돼요.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정체성론대로 가면. 조선통신사 어떻게 설명할 건데. 조선통신사 갔을 때 니들. 우리나라 문물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 그러면 그 조선 때 고대면 니들도 고대니? 라고 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파성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선아 너희들은 분열의 피가 흐른다. 맨날 서인 남인 동서남북 노서. 동인 서인 남인 노론 서로 나눠서 맨날 싸우지 않냐. 분열의 피가 흐른다. 이걸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 깔 수 있죠. 왜? 일본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 봐라. 니들 나라도 봐라. 어느 나라의 어느 정치 세력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 있을 수가 있냐. 서로 나눠서 싸우고 대립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이거는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근데 무슨 당파성론이니? 바로 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민사관에 맞서서 우리의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흔히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 민족주의 사학자를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던집니다. 바로 제가 계속 앞에서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는 박은식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판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또 신채호 선생님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또 움직여요. 우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이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식 선생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민족주의 사학자의 핵심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비록 우리가 일본놈들에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뺏겼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이런 거를 잘 가지고 지킬 수만 있다면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신채호 선생님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독사신론이라는 역사책을 쓰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의열단의 행동강령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을 쓰시기도 하셨던 게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또 어떤 책을 쓰냐.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라는 역사책을 쓰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신채호 선생님은 뭘 강조하시냐.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서술하시면서 이것 봐라. 우리는 일본과는 이렇게 클라스 자체가 다른 나라이고 민족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의 정신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학자잖아요. 뭘 강조하냐. 난가사상이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가 믹스된 난가사상이 있다. 이걸 또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는 유명하신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잖아요. 아, 나 아. 저는 여러분이 아닌 접니다. 아닐 비, 비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당연히 아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아가 됩니다. 역사란 이렇게 나와 내가 아닌 사람이 썰키고 얽히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역사다라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키워드 몇 개 주고, 다음 같은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신채호 선생님의 또 다른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또는 민족주의 사학자로 갈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다 주고, 다음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민족주의 사학자였다. 찾으면 정답. 또, 민족 정신을, 민족의 정신을 고치시켜서 독립운동을 하고자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이에요. 박은식 선생님 또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2대 임시정부 대통령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식 선생님이나 두 분 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여러 위인정기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 또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강조해요. 특히 뭐? 혼, 우리의 혼, 혼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말로 이거를 국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 백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이 뭐냐? 육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동신아, 넉나가겠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백, 육신은 일본 놈들에게 뺏겼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국혼을 잘 가지고 있으면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박은식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도 이때 역사책을 쓰세요. 신채호 선생님이 고대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주정신을 고지시켰더라면, 박은식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쓰십니다. 바로 한국통사, 아플통,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배로 들어가는 과정을 역사책으로 쓰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피를 흘렸던, 독립운동하던 내용들을 다 씁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서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 혈, 피를 흘렸던 것들을 역사책으로 다 쓰십니다. 이게 박은식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도 인물 문제로 나올 때, 이런 것들 중에 몇 개가 키워드로 던져놓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박은식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우리 과거에 배웠던 걸 보시게 되면, 박은식 선생님이 또 유교구신론을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두 분을 같이 던져놓기도 해요. 사진을 주고 업적 몇 개 던져놓고, 다음 인물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민족주의 사학자였다. 찾으면 정답. 민족 정신을 고치시켜서 독립운동을 하고자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족주의 사학자 내용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게요. 이게 빼니까 갑자기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서 PPT로 가볼게요. 아, 근데 저게 코를 엄청 누르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민족 정신을 일깨워서 조국의 독립을 깨했다라는 거고요. 아픈 역사, 피 흘린 역사, 홈, 국혼입니다. 조선탐고사, 영구초. 조선사, 영구초. 전부 다 고대사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난가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료입니다. 시험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 사료를 주고, 다음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박은신 선생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보세요.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인데, 형체는 없었지만, 이미 육신 껍데기는 뺏긴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아픈 역사, 통사를 저수로 했대요. 박은신 선생님이죠.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멘트, 사료를 이걸 통째로 줘요. 다음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신채호 선생님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죠. 예를 들면, 의열단의 행동강령을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였다.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사학자들이 뒤에 가서 하나의 큰 운동으로 나아가요. 이거는 조선학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듀웨일 유료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웨일 보시면 시락 정약용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99주년이 됐을 때 행사를 해요. 그 행사를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계기로 조선학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을 보면 조선에 고유한 것, 우리의 정통체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민족주의사학자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정인보 선생님의 우리 조선의 얼, 조선의 얼. 그리고 문인평 선생님의 조선심, 조선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거. 이거는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심화에서 한 번이 있긴 해요. 조선화 운동으로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오답 선지로 들어가야겠죠. 박은식 선생님이나 신채호 선생님이 나올 때 조선심을 강조하였다, 조선의 얼을 강조하였다. 틀렸습니다. 정인보 선생님의 얼, 얼. 그 다음에 문인평 선생님의 심, 조선심. 그래서 이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여기는 단독으로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잡아야 됩니다. 판서로 갑니다. 민족주의사학자의 신채호 선생님과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라면 여기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백남훈 선생님이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사학이 뭐냐?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 선생님이 주장했던 유물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물사관에 맞춰서 역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남훈 선생님이 이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맞춰서 우리나라 역사를 분석을 했더니 대박사건! 엄청난 걸 발견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다 좋은데 이거 유물사관이 뭐예요? 자, 제가 유물사관을 좀 쉬운 예시로 들자라면 역사 발전을 하는 단계를요.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 발전 단계를 분석하고 볼 때 유물사관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물이 뭐냐?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이 아니라요. 물질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자,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오늘날에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뭘까요? 아이템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그러게요. 요새 학생들은 핸드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같은데 저희 세대는 다 알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시작으로 정보와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 발전 단계를 보는 거예요. 유물. 물질에 맞춰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남훈 선생님이 유물 사관에 맞춰서 우리나라 역사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분석을 했더니 대박입니다. 모든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가 발전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스텝을 밟아서 넘어간다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스텝? 처음에는 원시시대, 그리고 고대,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대로 나라가 발전하더라. 우리나라도 요런 똑같은 레파토리 패턴대로 발전하더라. 원시시대는 우갸갸갸, 구석기, 신석기, 총동기라면 고대시대는 고구려 백지의 신라, 그리고 중세는 고려, 근대는 조선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레파토리 패턴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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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더라 라는 걸 밝혀냅니다. 여러분들 뭔가 와닿는 거 없어요? 일본이 주장했던 멍멍이 같은 식민사관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정치의 속론. 야, 조선 애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식민 지배할 때 고대에 머물러 있었어. 우리가 지배를 해서 니들을 발전시켜줬기 때문에 럭키, 운이 좋게도 근대로 바로 올 수가 있었어 라는 멍멍이 같은 소리가 정치의 속론이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깔 수가 있는 거죠. 감이 오시죠? 백남은 선생님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답으로 뭐가 걸릴까요? 이거 설명 다 줘요. 설명 다 주고 다음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정답이 뭘까요? 일본의 뭐를 비판하였다? 식민사관이었던 정치의 속론을 비판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백남은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쓰십니다. 네, 끝!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게 되면요. 여기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이걸 통해서 모든 역사에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남은 선생님이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사회경제사기니까 다 사회경제가 책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국에도 중세가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거. 일본의 정치의 속론을 비판하였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 사료를 통째로 던져버립니다. 책 이름은 또 보통 줘요. 그리고 다음 같은 주장을 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정답은 안 하겠죠. 뭐, 일본의 정치의 속론을 비판하였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여기 보시면 역사발전 전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소 차이를 인정하지만 어떻게? 똑같은 법칙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앞에 봤던 민족주의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의 오답선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잡아야 됩니다. 자, 실증사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로 있는 거 증거를 대면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게 바로 실증사학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게 바로 실증사학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역사를 연구하자라는 거냐면, 정말 눈에 있는 거, 객관적인 거, 비석에 있는 글리시라든지, 역사체계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역사기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역사를 하자, 이해를 하자라는 게 실증사학입니다. 철저한 문헌고증.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민족주의사학자나 사회경제사학을 깝니다. 왜? 민족주의사학자들아. 신채우 선생님, 박은신 선생님.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강조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역사냐. 그 다음에 백남훈 선생님. 수학이니? 역사가 수학이니? 무슨 공식이니? 딱딱딱딱 그렇게 떨어지게. 역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라면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실증사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라고 해서 진단학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책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라는 진단학보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끝,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철저한 문헌고증.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증거를 대고. 랑케의 실증주의에 기초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병도나 손진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진단학회를 만들었고, 여기서 발행했던 게 진단학보다라는 거. 조선사 편수회처럼 청구학회도 역사 왜곡을 하는 단체 조직입니다. 거기에 맞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에듀윌 교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긴 하는데, 시험에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립이 자꾸 심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방 이후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그러면서 민족의 우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민사항을 부정하되, 여기 보시면 일제감정기 때 썼던 이런 이런 걸 다 아우르고 종합하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칩니다. 이거를 신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국어활동입니다.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사실상 이번 단원에서, 이번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봤던 역사학자들의 노력,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면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거의 박빙입니다. 여기 국어활동, 우리나라 말, 판소로 갑니다. 자, 옛날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 일본에게 식민지배로 들어가기 3년 전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고 한글의 문법을 정리했던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누가 주도를 하냐? 주시경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3년 후에 딱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그리고 일본이 무단통치를 할 때는 한국사나 한국어 공부할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무식하게 짓누르고 억누르는 시기잖아요.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사 공부 같은 소리하고 있죠? 한국어 공부 같은 소리하고 있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는 단체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1운동을 계기로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풀어졌던 문화통치 시기에 드디어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면 조선어연구회라는 단체 조직이 만들어져요. 1921년도에. 그러면 조선어를 연구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일본의 탄압으로 이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30년대 때 여기 있던 멤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단체 이름만 바뀌어요. 10년 동안 연구한 걸 바탕으로 30년대에 드디어 하나의 학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선어연구회가 나중에 조선어학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931년도입니다. 30년대 접어들면서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시험에 나오면요.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를 예전의 트렌드는 따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차피 이 멤버가 이 멤버입니다. 그냥 간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서 같이 업적으로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업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국문연구소입니다. 자, 봐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한글을 연구하는 게 국문연구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라를 뺏기고 나서는 국문연구회가 아니고 국문학회가 아니고 딱 조선어라고 지칭을 해주죠. 그 이유가 뭘까요? 봐요. 나라를 뺏기고 나서 여러분들 국문연구회, 국문학회라고 하면 뭐를 연구하는 단체입니까? 나라를 뺏겼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 당시 때 우리의 언어는 일본어잖아요. 국문으로 봤을 때는.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일본어를 연구하고 일본어 학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딱 조선어라고 지칭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일제 식민지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국문연구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시기가 안 맞죠. 이 국문연구소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만들어졌던 연구소잖아요. 이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다? 선지로? 오답이죠. 걸러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어 연구회 활동을 볼게요. 10년 동안 한글의 맥이 끊겼어요. 그러면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겁니다. 대중화운동이에요. 대중화운동. 여러분들, 이런 게 한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글.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라고 널리, 널리, 널리 한글을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중화운동을 전개해요. 조선어 연구회가. 왜? 자, 여러분들 보세요. 11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빼빼로데이죠. 왠지 모르게 그날 연인이 없어도 일단 빼빼로는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광고의 효과입니다. 빼빼로데이라고 광고를 하니까 빼빼로를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빼빼로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굳이 따로 날짜를 잡아서 사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런 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의 한글의 날의 전신인 각야날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중화운동을 펼칩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생각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한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잡지를 만드는 게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요. 그냥 글로 적혀있는 거는 보질 않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조선시대 했을 때 연인이 생기거나 연애를 하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걸 하나 알려준 적이 있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직 연애를 못 해본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한남문 강의는 이게 연령대가 너무 많아서 적용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또 생긴 거와 다르게 생긴 거는 오징어볼이지만 아, 그래도 적지 않게 연애를 해봤습니다.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연애를 하게 되면 제가 또 연애를 좀 해봤기 때문에 연애의 선배로서 아, 저보다 어린 학생이라면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특히 남의 학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항상 합니다. 학원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를 조언을 하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어느 날 또 달달한 유혹을 던질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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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빠, 나 머리하러 가는데 미용실 같이 가자.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가면 안 돼요. 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Why? 남학생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미용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일단 컷! 10분 컷이에요. 들어가고 앉고 나와요. 사실은 미용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제 대학생 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미용실에 가게 되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 검색이 안 되니까요. 그럼 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여자친구랑 아침에 갔어요. 여성분들은 미용실에 체류 시간이 엄청 깁니다. 해가 지면 나와요. 자, 그럼 머리를 막 합니다. 사람이 너무 심심하죠? 딴짓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오빠, 나 안 봐? 그래요.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잠시 방심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래요. 뭐든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왜 미용실에 잡지가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자친구를 따라갔다가. 잡지를 봤습니다. 뭐 여성 뭐 어쩌죠 이런 잡지들 있잖아요. 아마 남자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런 잡지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때 가서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박이에요. 그 내용들이 정말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도 필요 없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근데 재밌어요. 이게 보는 맛이 있습니다. 더 대박은 뭐냐면 그 잡지를 보죠. 나오면은 내가 뭐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아주 훌륭한 잡지예요. 자, 근데 만약에 미용실에 소설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보다 잘 것 같습니다. 잡지책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죠. 잡지 한글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갖다 뿌리면 아, 소설로 된 글을 갖다 뿌리면 누가 보겠어요? 잡지 형태로 뿌리면 어머나, 이건 뭐야? 어, 이것이 한글 보급 대중화 운동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했던 게 바로 조선어 연구회다라는 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 조선어 연구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학회가 만들어져요. 그게 조선어학회입니다. 보통은 조선어학회가 시험으로 들어가죠. 정답 선지도 조선어학회 활동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조선어학회는 어떤 활동을 했냐? 10년 동안 이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가가냐를 만들고 열심히 대중화 운동을 했다라면 이제 사람들이 한글을 좀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선어학회가 했던 활동이 뭐냐면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아니, 누구는 은동진 이름을 쓰면 은에다가 띄워쓰고 누구는 동에다가 띄우고 이거 안 되잖아요. 띄어쓰기 통일해야 됩니다. 맞죠? 띄어쓰기 통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외래어 표기법도 통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이거를 라디오 누구는 이거를 달라비죠. 누구는 이거를 카 이렇게 다 불러요. 통일이 안 되잖아요. 통일해야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또 표준어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이라니까요. 표준어를 통일안합니다. 표준어 표기법 통일안 예를 들면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대구 근처에 있는 어릴 때는 근처에 있는 또 깡촌 촌도시에 살다가 대구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대구 사람보다 원래 사투리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사투리를 쓰면 분노하거나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와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대구 사람들은 웃긴다를 윗긴다 하하 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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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처럼 이거 다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입니다. 표준어 통일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화 작업의 끝판 대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죠. 말모이라고 해서요. 바로 뭐냐면 우리말 큰 사전입니다.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표준화 작업의 끝판 대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완성하지는 못하고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전은 해방되고 나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 큰 사전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날에 보면 뜬금없이 단어가 이렇게 실검이 뜰 때가 있어요. 또는 사자성어가 실검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뜰까요? 100%예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막 얘기하다가 그 단어 막 물어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 막 답변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깨르르 깨르르 웃으면서 어떻게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르르 깨르르 웃었는데 슬프게도 나도 그 뜻을 몰라. 웃긴 웃는데 뭐가 틀린 거지? 무슨 내용이지?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 단어의 뜻을 똑같이 이해를 하고 똑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사전이잖아요. 검색해서 들어가면 사전에 있는 내용 의미가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말 큰 사전인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을 보지는 못하고 끝났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뻔해요. 여기 있는 이런 활동 중에 몇 개를 제시문에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뷰티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국문연구소는 나라를 뺏기기 전이었고요. 조선어 연구회는 무슨 작업? 대중화 작업. 잡지 한글, 가견화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흐른 후에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하나의 학회가 만들어지죠. 조선어학회입니다. 한글 교재를 편찬하고요. 맞춤법 통일한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했지만 슬프게도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로 끝났고요. 이 조선어학회는 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듣곤리세요. 여학생 두 명이 기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거 우리나라 국기야. 그거를 일본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요. 조선어학회에서 배웠다고. 그리고 이걸 핑계로 조선어학회를 탄압하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문을 닫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내용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종교활동입니다. 자 종교활동 다 했던 거 복습이에요. 일단 개신교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거 정답으로 안 나온다 그랬죠. 종교 천주교는 두 개가 비슷해요 활동이. 그래서 천주교든 개신교든 문제가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주교의 이익 심하니까 경량이라는 잡지가 정답이 되진 않지만 다른 종교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의 은민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정답이 되진 않지만 다른 게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천도교나 대종교 문제가 나올 때 천도교 기억나세요? 동학이 리모델링된 게 천도교였잖아요. 민족대표 33인들 각 종교 단체들이 3.1운동을 준비할 때 그때 같이 참여를 했던 거고요. 동학만세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신문 그리고 기억나세요? 천도교 소년의 소파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등의 잡지 소년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후청개벽 사상에 맞게끔 개벽이라는 잡지를 또 만들고요. 신여성 여성도 하늘이다.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또 만들었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에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 완벽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인강병사상 이러한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대종교도 천도교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시험에 나온다라면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중강당에서 북로 군정 소군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다. 나철이 창시하였다. 끝! 끝났습니다. 불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학활동이에요. 문학활동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알아낼 건 없긴 한데 몇 개 몇 개만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긴 해요. 자 볼게요. 1910년대 개몽주의적 영향 뭐 이강수의 무정이 대표적이고 3.1운동의 다양한 문의 어 그냥 그래요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1920년대는 또 하나 알아냈겠습니다. 여길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신경양파 문학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 새로운 신 새로운 경양의 문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억나세요? 20년대잖아요. 1919년도에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어떤 사상이 들어와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죠. 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문화작가들이 신경양파 문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가 카프예요. 요게 아하 전부 다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고 20년대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등장했던 게 왜? 20년대 때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저학문학으로는 일본에 반대했던 이거는 우리 언어 시간에 많이 봤던 거죠. 한용훈 선생님의 님의 침묵 이상하 선생님의 이상하 선생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것들요. 그리고 30년대 와서는 순수문학 왜? 일본이 이때 전쟁에 미쳐가잖아요. 탄압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친일 문학이 막 등장하고 가는 거예요. 일제 산업 때문에 이제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런 걸 쓰지를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도 저학문학이 등장을 합니다. 융동주 선생님의 별해는 밤 서시 이육사의 광야절정 시문의 뭐 그날이 오면 이런 것들 이분들 다 우리 사실 언어 시간 한 번씩 봤던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친일 문학으로는 최남성 이강숙 친일파죠. 자 그러면서 현실 도피적인 순수문학 경향이 등장했다. 음 알겠어요. 그냥 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술활동입니다. 토오레라는 곳에서 근대 연극이 시작됐고요. 뭐 극예술 연극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나웅주 선생님의 아리랑 정도는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아리랑이 최초의 영화인데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리랑 포스터를 줘요. 그리고 아리랑 얘기를 다 합니다. 해놓고 다음 같은 영화가 상영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식민통치 일본의 식민통치로 오른 것은 지금 20년대잖아요. 일본이 우쭈쭈 우쭈쭈 풀어줬던 문화통치기간에 이런 아리랑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20년대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오답으로 태형령이 있었다. 이런 거 오답이잖아요. 헌병경찰지도다. 오답이잖아요. 20년대 차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음악입니다. 홍남파 선생님 봉성아 현재명 선생님 윤구현 반다 이런 것들이 아하 있었다라는 건데 굳이 뭔가 좀 불안하다. 그냥 넘어가기. 그러면 안익택 선생님의 코리아 환상국 이 정도 정도 사실 이것도 뭐 크게 뭐 알 필요는 없긴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입니다. 이 시기 때 서양화의 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중섭 선생님의 소가 대표적이죠. 개인의 처지와 민족 현실을 표현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육으로 가서는 뭐 이런 야구대회도 하고 경평축구대회도 했었는데 하나만 잡자라면 이거. 송기정 선생님의 마라톤 우승 그리고 이때 년도 이걸로 아셔야 돼요. 1936년도죠. 그러면 일제식민통치 몇 기입니까? 3기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송기정 선생님 설명은 다 하고 이 마라톤 우승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 샬랑샬랑 꿀랑꿍 다 던져나요. 그래놓고 다음 같은 일어났던 사건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아리랑은 1920년대 내용을 찾아야 된다라면 송기정 선생님이 나오시게 되면 193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려드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에드윌 교재에는 빠졌어요. 교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건 끝입니다. 그러면 요걸 왜 얘기를 하냐면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각각 각각 지역에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고통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일단 만주입니다. 만주에서 우리가 겪은 가장 대표적인 거 간도 참변과 미스야 협정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간도 참변 얘기를 던져놓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시오. 지도를 던져나요. 만주를 가 일본 나 중국을 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내용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가를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애주입니다. 연애주 블라디보스트 거죠. 여기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간도 참변 자유주 참변도 휘말리긴 했지만 이거보다는 요거 하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거는 실제로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스탈린 당시 소련의 최고 지배자였던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연애주 블라디보스트고에 있던 우리나라 한인 동포들을 강제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고려인입니다. 제가 SBS 망해버렸던 그 슬픈 다큐 광복절 다큐멘터리 때 제가 그래서 고려인들을 만나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냈던 이유가 뭐냐 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37년 같으면 이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스케일이 일본이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소련이 불안한 거예요. 조만간에 일본이랑 우리랑 또 싸울 것 같아. 근데 연애주 블라디보스트고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들이 어쨌든 신분상으로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신분상으로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이들이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면 소련이 이 연애주에 있는 조선인 사람들이 일본의 프락치 일본 편에 서서 스파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유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립니다. 이때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동하다가 한 잠깐 이사 가는 거라고 말해도 그냥 태워버립니다. 제가 그때 고려인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를 실제로 만났을 때 진짜 슬픈 스토리가 뭐냐면 동물들이 타는 칸에다가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가다가 밤에 기차를 타는 것도 아기들은 또 헤맑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 이렇게 야경 본다고 있다가 기차가 이렇게 극허버를 도왔대요. 극허버를 도는 순간 이렇게 밖에 보고 있던 그 당시 때 안정상치가 없잖아요. 아기들이 극허버를 도는 순간 순식간에 수십 명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대요.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고통스럽게 이주를 했던 게 바로 이 연애주 중앙아시아 강제주입니다. 시험에 이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연애주에서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막 찍어놔요. 점을 다음 같은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스탈린의 강제위주 정책을 알아본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썰 중에 이런 썰도 있어요. 여기를 강제로 위주시키면 어떻게 되냐. 연애주에 있던 우리 조선인들이 땅도 다 읽어놓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재산을 다 강제로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 그거예요. 망한 다큐입니다. 저 때문에 성공했어야 됐는데 잘생겼어요. 제가 강의 때 입은 옷이죠. 네.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고려인들이 실제로 도착했던 곳이에요. 허허 벌판입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로 얘기를 해요. 정말 가면은 정말 슬퍼요. 네. 그리고 여기입니다. 처음 도착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또 시험에 나오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겪었던 관동 대학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23년도에 일본 관동 지역에서요. 대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 당시 때 일본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수습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또는 자연재해나 천년재 아니면 각종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가 제대로 이거를 수습하지 못하면 욕이란 욕 다 들어먹잖아요. 일본이 욕이란 욕 다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싶잖아요. 루머를 버티립니다. 조선인들이 이 대지진을 틈타서 일본인이 먹는 우물에 독약을 타고 있다. 조선인들이 일본 여자를 강간하고 있다라는 악성 루머를 버티립니다. 그러자 분노했던 일본 사람들이 관동 지역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게 관동 대학살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제시문에 다 들어가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지도에서 고르시오. 일본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한인 국민의 대조선 국민공단 기억나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구미위원부 활동됐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뭐냐면 과혹한 노동. 이때 미국에 갔던 우리 한인 동포들은 돈불로 가는 겁니다. 일자리 구해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마치 노예처럼 군림을 당합니다. 노예처럼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식주의 변화인데요. 이제 여기는 일제시대 때는 모던걸 모던걸 모던 보이 패셔니스타를 이 당시 때는 모던걸 모던 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맺고 보자. 그리고 또 전시체제가 되면서 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빼바지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게 됐다라는 거. 요거는 뭐 따로 모던걸 모던보이는 어떻게냐면 이게 선지로로 들어갈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고 끝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 일제시대를 다 끝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남은 강의는 이제 시대를 또 바꿔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